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제명 권고를 받았습니다. 국회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것이죠. 경력을 참 잘 관리했으면 잘 나갔을 텐데 김남국 전 의원이 안산시 단원구을 지역구 출신이지 않습니까 사실 본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에는 상당히 모든 것이 미흡한 상태였는데 무리하게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잘 이용해 가지고 세상이 하도 어리숙하니까 그래서 2선 3선 이렇게 해서 그냥 좋은 시절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이제 돈이라는 것이 워낙 중요하니까 코인 거래를 상임위원회에서만 200번 정도 이상을 상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200번 이상을 했으니까 어떤 간에 개인적으로 참 안 됐습니다. 이제 끈이 떨어졌으니까 낙동강 오리아리 된 거죠. 그래도 젊은 사람치고 신문에 그렇게 얼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평생에 원껏 그냥 얼굴이 나온 셈이죠. 또 김남국 전 의원은 대전 중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항운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철음의 멤버였고 또 이제 코인 거래는 전국적인 간신사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취재가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코인 거래의 김남국 제명 근거 확정될 때는 확정 안 되겠습니까 44년 ys 이후에 처음이다. 윤리자문위원회가 최고 징계를 내렸다. 또 하단에 보니까 김남국은 상임위원회가 개최하는 도중에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200번 넘게 코인을 했으니까 밝혀지지 않은 것을 포함하게 되면 200번이 훨씬 넘지 않겠느냐. 대단한 거죠. 관직은 관직대로 그냥 부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코인 거래를 가지고 돈 벌이에 굉장히 몰입했던 겁니다. 국회 윤리자문위원회 김남국 최고 징계 결론 본인이 소명을 제대로 안 해서 다른 코인 거래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아무튼 간에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장기간 토론을 하고 자료조사 단결과 제명하기로 의견이 결정됐다. 이제 혐의는 품위유지 의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또 굉장히 크죠. 대개 이제 우리가 직업인이 되면 직무윤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법조문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식이 많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공직자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충실하게 국회의원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은 제명건고의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이런 기자질문에 코인 거래 내역 중에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동안 거래해왔던 여러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리 간에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도중에 코인을 사고 파는 그런 기록이 200번 넘게 나왔고 본회의 도중에 사고 판 것까지 다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주식 거래에 이렇게 몰입하게 되면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돈이 뭐 그냥 수천만 원 수억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앞에서 이렇게 법사위원회에서 사람 불러서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건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김남국 전 의원이 임기 다 채우고 이렇게 했으니까 또 국회의원 한 번 해먹은 거니까 가문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김남국 전 의원이 정상적으로 국회의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왜 정상적으로 안 됐냐.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 정확하게 표가 이동한 규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복잡한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딱 규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안산시 단원구 의뢰는 모두 다섯 개의 동이 있습니다. 중앙동부터 시작해서 호수동. 이걸 보시게 되면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최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3%. 이거는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최소 7에서 8, 13%만큼 표를 빼앗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확보된 작물을 그대로 더불어당 김남국에게 옮겨줬으니까 최소 플러스 8%, 14% 이 자료만 딱 보면 직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니까 4.15 총선 당시 안선시 단원구 의뢰수는 최소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16%에서 28% 정도의 득표수를 이동시킨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없고 이렇게 큰값이 나올 수가 없죠. 큰값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사전 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니까 이 이야기는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의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비중을 김남국에게 옮겨줬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딱 규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값 30%.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 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쳐 가지고 김남국에게 대해준 거지 않습니까. 박순자 후보가 빼앗긴 표는 3,505표 김남국의 대진표는 3,505표 두 개 합치게 되면 7,010표 정도를 득표수를 이동시켰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관위가 발표를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김남국이 박순자 후보보다 3,652표를 더 얻었다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작한 득표수 정감을 다 제거하고 나면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추정해내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박순자 후보가 3,358표 차이로 승리한 그런 선거를 선관위가 뭐로 만든 겁니까. 박순자 후보가 3,652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게 뭐죠. 그러니까 김남국 안산구 단원의뢰 국회의원이 자기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제야 전문가 자금노트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박순자 후보가 11,684표를 사전투표에서 얻었는데 그 가운데 30%인 3,505표를 빼기 처리하고 김남국에게 3,505표를 더하기 처리한 거 아닙니까. 이제 사전투표 참가자 수는 2만 9,865명이네요. 제야 전문가 자금노트를 또 보시게 되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지 않습니까. 김남국이 4만 2,148표를 얻었고 박순자가 3만 8,496표를 얻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 수치가 조작됐다는 것은 이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2% 김남국은 박순자는 마이너스 11% 나오잖아요.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당일투표자 그룹이 5만 3천 사전투표자 그룹이 2만 9천처럼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거의 같아야 된다 이야기. 김남국이 당일투표에 46%를 얻었으면 사전투표도 46% 얻었는데 12%만큼 표를 쑤셔 넣어줘 가지고 이렇게 58% 만들어준 거랍니다. 박순자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50%를 득표했으면 사전투표에서 당연히 50%를 득표했어야 되는 건데 표를 훔쳐 가지고 11%만큼 빠졌으니까 사전투표에서 현저하게 적은 39%가 나온 거죠. 이렇게 찾아낸 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투표자 기준으로는 약 24%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11%를 빼앗고 12%를 돼줬으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이 조작된 것을 다 제거하고 나면 진짜 득표수를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득표수는 사전과 당일이 거의 비슷하죠. 0.2%, 0.6%. 박순자 후보가 3,358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이렇게 패배한 선거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김남국이 이긴 걸로.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숫자의 흔적이 남기 때문에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선거 사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배춘잎 사전투표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그냥 우기면 대법관들이 어 맞다 너희들 맞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이거는 뭐 한마디도 할 수 없잖아요. 어디서 훔치는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박순자 후보한테서 어디서 얼마만큼을 표를 도독질했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박순자 후보가 빼앗긴 표가 3,505표고 동별로 몇 표를 빼앗았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거소순상투표는 50.40표를 훔쳤으니까 반올림 처리하면 50표를 훔치신 거고 국외 부재자 투표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는 849.00이니까 849표를 훔쳤고 국외 부재자 투표는 6.60이니까 반올림회가 7표를 훔쳤고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왼쪽이 조작한 거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오른쪽은 조작을 그냥 털은 거 아닙니까. 진짜 득표수. 예를 들면 여기 보시게 되면 고잔동 같은 경우는 김남국이 2,304표를 받았다 그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진짜는 1,883표를 받았는데 박순자와 함께 훔친 421표를 더해 가지고 2,304표를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박순자 후보는 고잔동에서 관내사전투표에서 1,403표를 진짜 얻었는데 진짜는 1,824표를 얻었는데 421표를 빼앗겨 가지고 1,403표를 얻었다고 선관위가 발표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전산을 이용해 가지고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걸려드는 겁니다.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는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다 깔아 뭉개고 선관위가 하늘 쳐다보고 그렇게 하더라도 숫자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림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제이아 전문가 분석을 해보니까 30표를 훔쳤고 제이아 전문가 여러분 작업 노트를 보니까 이게 30표를 훔친 게 딱 나오고 선부를 조작한 것이 3,358표를 이긴 후보를 진 후보로 이렇게 김남국이 이긴 걸로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김남국이 뛰었던 선거가 2020년 4.15 총선이지 않습니까. 이 도둑놈들 사골에는 표를 어떻게 도둑질했는지 도둑놈들이 다 나오잖아요. 꼼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과학의 대부분 여러분 논문이나 학술 논문이라는 것이 데이터에 있는 규칙을 찾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젊은 날 제가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이아 전문가처럼 탁월한 그런 분석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의 리포트를 딱 받았을 때 그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밥값을 제대로 한 거죠. 도둑놈들이 사골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표를 어떻게 도둑질했는지를 다 여러분들 정리가 밝힌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하면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다 조용하게 그냥 넘어가지만.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한 번 이렇게 선관위가 밀어줘 가지고 금배지 달고 한 번 날렸습니다. 날렸는데 모든 게 다 사필 기정이라고 이 문제를 다 고쳐야 될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또 두 번의 공직선거가 다 이렇게 손을 댔으니까 이제 보궐선거가 10월에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간심원 김태우 강석구청장을 지냈던 분이 이번에 다시 나올 수 있을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겠죠. 옳은 일을 하다가 이제 억울하게 됐으니까.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는 손을 댈지 안 댈지. 선관위 분들 이번에는 대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니 그냥 제야 전문가가 또 분석하게 되면 검수에 나오니까 어디서 얼마나 훔쳤는지가. 이렇게 참 나라가 흥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선거를 그냥 조작하는 것이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도 뭐 다 이렇게 수사도 안 받고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주변에 이 도둑놈들의 시리즈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